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랜만에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가 셋째를 출산을 해서 제가 요즘에 애들을 좀 보면서 집에 좀 있는데요 애들이 지금 남자애들 둘이라 좀 체력적인 소비가 없어서 좀 많이 집에서 힘들고 하고 해서 제가 오늘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이 자기가 셋째 때문에 잠을 한 수수도 못 잤대요.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잠을 못 잤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둘과 제가 오늘 여기 타코마 앞에 푸데사운드에 던지니스 크랩을 잡으려고 다시 왔어요. 타코마 여기 크랩 시즌은 7월 12일날부터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일요일이라 한 주가 지났고 그래서 지금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타코마 옆에 브라운 포인트라는 곳인데 여기에 크랩이 많이 잡힌다고 해서 오늘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들이랑 같이 던지니스 크랩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빨간색 레드락 크랩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맛이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애들이 먹기엔 조금 껍질이 좀 딱딱해서 오늘은 주로 던지니스 크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잡아볼게요. 아빠 근데 아까 우리 이렇게 하나 없어졌다고 말해야지. 응 알았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팥이 준비되어 있고요. 1인당 기어는 두 개씩 쓰실 수 있으니까 두 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많이 잡으시려고 더 이렇게 좀 팥을 많이 넣고 하시다가 그 레인저나 이런 데 걸리시면은 벌금을 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미끼는 지난번과 같이 닭이랑 그리고 생선 머리 이런 걸 좀 얻어서 그런 걸 좀 이제 같이 섞어서 지금 던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늘 첫 크랩팟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얘가? 맞아요. 이거 먹으면 몸을 딱딱해요. 아 근데 딱딱해. 몸을 떼구나. 몸을 떼구나. 몸을 떼구나. 몸을 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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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게 дуже 어떡해. 솔직히 더 힘들지 말고 пойдugen 아빠, 이거 저쪽까지 가져갔어 응, 둘러봐서 그만큼은 거야 아, 그래? 네 번째도 던져보겠습니다 네 번째도 던져보겠습니다 네 번째도 마지막으로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번째 망두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팥 2개를 던졌구요 어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얼마나 잡혔을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후 4 언니 traverse 1 Buddy 와 엄청 크다 사 Austã 와 엄청 큽니다 여러분 3 김지ove 엄청 커 엄청 커. 아빠는 하지 말고 인증 갈게. 아니 손 다쳐 손 다쳐. 한순아 카메라 가지지 말고. 우와 엄청 커. 아빠 하나는 인증. 아빠가 또 인증이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인증을 할게. 아빠 하나는. 아빠 일단 인증이 줘. 응. 하나 두개는 인증. 아빠가 깨내지 말고 두개. 깨물라 그런대. 깨물어? 응. 깨. 어떻게 하냐?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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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깨. 깨가 엄청 큰거 잡혔습니다. 여기 밑에 더 커요 지금. 아빠 인증이 할게. 일단 하나 인증인데 주세요. 던지니 스크랩이. 제가 지금까지 잡은거 중에 제일 큰거 같아요. 엄청 큰게 잡혔습니다. 이건 한 칠팔인치. 칠 인치 정도 될거 같아요. 오케이 얼굴만한 던질 스크랩을 잡았어요 보이죠 아버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 아직 먹고 있나봐? 기다려 먹고 있는게 아니고 얘는 안나오려고 얘는 진짜 큽니다 얘는 진짜 커요 아빠 이거 만져보고 싶어 이거 만지면 큰일나 엄청 큽니다 제 얼굴보다 얼굴만 한가? 엄청 만져보고 싶었어 잠깐만 깨치나? 이거 깨치나? 이거 깨치나? 모르겠네 보이십니까? 엄청 크게 잡았어요 제 손바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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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서 만져 일로와서 확실히 매일입니다 남자만 잡을 수 있어요 수컷만 눈이 숨었다 눈이 숨었다 눈이 숨었어 자 지금 망 하나에서 야 손다... 이거 찢게 잡으면 안돼 지금 망 하나에서 던질 스크랩 왕만한걸 하나 잡았습니다 아빠 아빠 만져 서진이 만져봐 서진이 만져봐 이게 저쪽으로 갔는데? 너넣고 왜져나? 짜게네 우와 진짜 크다 지금 진짜 크네 하나 하나 높았다 저건 개가 아니니까 우와 여기도 개가 큰 개 하나 던졌습니다 근데 아까는 아까는 어떻게 야 여기가 사이즈가 좋네 여기 사이즈? 사이즈가 좋네 조그만 개도 보고 아 이거 세메일인가 메일인가 어 메일이야 메일 아빠 아빠 노니 엄마 노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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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니 아빠 아빠 이번에도 엄청 큰 개를 잡았어요 얘도 매일입니다 남자 우와 여기가 사이즈가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엄청 큽니다 아까 거랑 거의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거 같은데 얘가 조금 더 큰 거 같아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자 그래서 오늘 어 크리스 가족 크리스와 노아 그리고 서준이 함께 던진이 스크랩을 성공적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주 푸짐할 거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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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